중국 오랑캐 나라의 폐망 예고 낭보중의 낭보입니다. 올 들어 중국 오랑캐의 지방정부의 연쇄부도에 이어 중국 오랑캐들의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대규모 사업체인 민간그룹사 대기업과 상장기업 등으로 채무불이행 선언 디폴트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중국 오랑캐들의 부실한 기업 신용편과 시스템이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결국 거품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같은 중국 오랑캐 무리들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채무상 안불가에 한 디폴트가 잇따르면서 중국 오랑캐 경제의 먹구름은 폭풍으로 변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공산당 경제라는 중국 오랑캐 경제와 공산국가라는 가공의 거짓댐은 뚝이 터지고 결국은 오후 16국 21개 나라로 쪼개지기 직전 상황이며 중국 오랑캐의 붉은용 시진핑이는 날개와 발톱이 빠져 늙은 구렁이로 전락할 판국입니다.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는 중국 최대 민영 에너지기업인 화신 에너지공사 cfc 자회사인 상하이 화신국제가 전날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악재는 중국 공산당이 보도 통제로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중국 오랑캐 공산당은 더 이상 파산기업을 인수해서 국련기업으로 전환 부채를 보존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이 회사는 전날인 2018년 8월 21 만기가 돌아온 약 344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cp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지방정부 산하기업에 집중됐던 디폴트는 2018년 이 들어서면서 민간 대규모 기업과 상장기업으로 번지고 있답니다. 2018년 상반기 중국 기업이 갚지 못한 공모채권은 이미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원 규모이며 디폴트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2016년 위 약 3조 4천억원의 80% 수준에 육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2018년 7월에도 상장사인 융타이 에너지가 약 1조 9천억원 규모의 디폴트로 시장에 큰 충격을 졌는데 이번 달 들어 소소한 디폴트는 차고 넘치고 단일 사례로는 가장 큰 규모인 약 3440억원의 화신 에너지공사 cfc 디폴트 사태가 터졌습니다. 상장사인 화신 에너지공사의 총부채는 722억위한 약 12조원에 달의 디폴트 규모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오랑캐들의 금융시장의 불안은 중국 오랑캐 기업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돈만 주면 좋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중국 오랑캐 집단에게는 사실상의 공정평가 시스템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실현가 시스템 때문이며 오량등급 평가를 받은 기업마저 언제든 자금난을 노출하고 순식간에 부도를 낼지 모른다는 것이 이미 노출된 상황입니다. 중국 오랑캐 집단은 무디스, S&P,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시장 진입을 근본적으로 막고 검증되지도 공증되지도 않은 주먹국의식 국내 신용평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중국 오랑캐들은 자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한 1,744개 중국 기업 중 97%가 AA 이상 등급을 받은 상태다 보니 돈 주면 신용평가는 무조건 AA가 되나 봅니다. 바야흐로 중국 오랑캐 집단의 자멸일지, SK 미얀마댐 붕괴식 일순간에 당치는 파멸일 런지, 이 통해 세계 초간국 미국과 무역전쟁까지 벌이는 미친 오랑캐들에게 분명히 뭔가는 당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중국 오랑캐, 중국 공산당 파멸로, 중국 공산당이 강제로 힘으로 병합해서 강제로 영토를 느려 정거 중인 타국의 땅, 티벳, 신장위구르, 만주, 네몽고, 꽝뚱, 닝샤 등 5호 16국으로 분리 독립할 것이고, 이참에 우리는 조선 왕조 때까지도 우리의 땅이었던 동북 삼성 내에 위치한 북간도, 동간도, 서간도라는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우리 땅 간도 땅을 찾을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은 점점 더 명약관화해지고 있지를 않습니까? 중국 오랑캐 제품은 사는 순간 폐기 처분을 생각해야 하는 중금속 덩어리여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이던 살 때마다 반드시 중국 오랑캐 제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체크합시다. 유사 이래 993번이나 우리 민족 한반도를 침략한 악마집단 중국 오랑캐 족속, 공예공업단지 전체를 한반도 마슴편 중국 오랑캐의 동부해안에 옮겨, 환경오염, 해양오염, 물고기오염, 생태파괴로 질변과 미세먼지로 마스크 쓰는 오염시대를 만들어 환경재앙의 악마를 선물한 악마집단 중국 오랑캐. 우리는 무조건 오랑캐 제품 불매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 대신 국산이나 우리에게 무역 흑자를 안겨주는 미국 제품 등 우반국 물건 구입해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경제번영 새 시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 태극전단 데이너 김